고모부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? 어 아직 안 잤어? 이리 와서 안 자네. 세나 때문에 그러지? 솔직히 말해봐. 우리 세나 어떻게 생각해? 고모부가 아니라 세나 오빠로서 묻는 거야. 아직도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. 오랜 시간 옆에 있었지만 세나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했거든. 마음 없는 빈 껍데기 많고 살게 될 거라고. 포기하라고.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. 자기는 빈 껍데기 많고 살아도 좋대. 참. 에휴 바보같이. 세나가 내 동생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편 단심이라는 것만 알아둬. 그때 기억나? 세나가 선호 너 대신 다쳤을 때도 자기 아픈 거보다 선호 너 걱정했을 정도로 좋아했어. 그때부터 저를요? 아니. 훨씬 전부터지. 제이보다 먼저 더 좋아했으니까. 근데 제이가 좋아하는 거 알고 우리 세나는 말 한마디 못했던 거야. 불쌍하게. 전혀 몰랐지? 하긴. 선호 너는 제이만 바라봤으니까 우리 세나가 눈에 들어올 턱이 없겠지. 에휴. 그놈의 사랑이 뭔지. 그만 마시세요. 아 오늘은 좀 취하고 싶어서 그래. 무슨 고민 있으세요? 우리 세나도 불쌍하고 선호도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냥 다 불쌍해서 그래. 네. 감사합니다.